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어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성육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또 지난주일은 유일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 유일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열두 살 저흘 때에 성전을 출입하신 그러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로부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또 예수 그리소도로서 공적인 생애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듯 그런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소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그것보다 먼저 세례 요한과 또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아마 공이 생각나는 것은 세례 요한 그렇게 하면은 그의 삶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굵고도 짧은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로 각인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씩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말라기로 일단은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 400년 전에 미국은 어떠했을까 우리나라는 물론 또 조선시대였습니다만 400년 전에 미국은 아직까지 이 청교도가 막 들어오는 그러한 시점에 불과한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을 넘어서고 또 미국의 국력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이라고 볼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만 미국은 1970년도 1970년도가 아니라 1790년도 아닌 2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인구는 불과 400만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성장 속도는 물론 인구로만 다 그것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속도로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을 기억을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는 서가레아 학계, 하박국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선지자들 통하여 정말 빈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400년 동안이나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약대토로설 입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습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전형적인 장소가 유대인들에게는 광야라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출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교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을 전수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하고 있는 범상치 않은 그러한 여러 복장들과 외모들은 특별히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뭔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일깨다라고 하는 그러한 짐작이 가능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특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등장에서 그런 어떤 400년 만에 또는 그의 외모, 그의 옷차림 이것이 어떤 가장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세례 요한의 가장 특이했던 그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행한 일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가 행한 일 때문이다 그럼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이 뭐냐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빨리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것을 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시섬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적인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 단어밖에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개종자 세례입니다 뭐라고요? 개종자 세례라는 것 개종자가 무슨 말입니까? 개종자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질 때에 행하는 정결의식 중에 하나가 세례의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거룩하고 우리는 성결하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불순하고 더럽고 그들은 온전치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또한 한례를 받아야 하고 세 번째로 바로 이 개종자 세례라고 하는 이것은 정결하고 부정한 그들을 신는다는 의미입니다 신는다는 의미 정결의식을 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것도 개종자들에게 주는 그런 정결의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음성이 특이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나 개종자들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세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와서 요단강에서 내게 세례를 받아라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대에 바리세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살피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런 의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하는 본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신자들 특별히 이사야는 메시아의 도례를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자가 먼저 온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메시아를 위하여서 길을 준비할 거라는 겁니다 이사에서 40장 3절 누가 보금 3장 4절 마태보금 3장 3절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이 광야에서 내가 요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고 외쳤던 바로 그 선택받은 자가 나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께 성별되어 보내심을 받은 이 예비적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가 부대에 등장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보금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흐릿한 먼 미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그들이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 시점은 알지도 못했고 그것은 희미하고 흐릿하고 먼 미래에 일어날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동장을 합니다 요한이 동장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 is near is in hand 하나님의 나라가 흐릿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는 이 긴급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와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숲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내가 설 만한 나무다 이것을 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도끼질을 합니다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도끼질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설 만한 나무는요 그렇게 한두 번 도끼질을 한다고 해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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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됩니다 깊게 깊게 한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마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건 그냥 지금 나무를 이제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캐기 위해서 몇 번 휘두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뭔가 상처가 나고 그럴 정도의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마지막 단계라는 것 이제 한 번만 더 내리치면 어떻게 된다? 이 나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나무 끈이 얘도한 대로 이 나무는 그냥 옮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치른 그 순간에 넘어진다 끝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이미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키입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농사꾼들이 마지막에 추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마 좀 전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키가 뭔가 그림에 그려질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알곡과 쭉쩡이를 어떤 식으로 분리하고 구별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것이 알곡이고 이것이 쭉쩡이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구별을 합니까? 시간이 없죠 그렇게는 하지 않죠 바람이 부는 날 키를 가지고서 던집니다 거기다가 알곡, 무더기도 좋고 함께해서 쭉쩡이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쭉쩡이는 결국은 가볍기 때문에 키즈를 할 때에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알곡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마지막 때를 추수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그러한 긴급한 비유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긴급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키가 들려있고 그 키로 알곡과 쭉쩡이를 덜 올릴 준비가 되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키즈를 하는 바람에 구별이 된다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들에게 있다 이스라엘아 이제 곧 왕이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메시야가 문지방에 계신데 문제는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정하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바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야만 지금 이와 같은 때에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선언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9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은 이라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러대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대 아니라 또 말하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엘리아냐 난 엘리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절에 이러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사야의 말을 직접 인용을 하여서 내 임무는 메시아의 선구자다 먼저 메시아에 대해 먼저 와서 그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은 바리세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러대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거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 불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당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리고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나오심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이해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늘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억압당한 우리를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자로부터 완벽하게 구출해 주는 그런 힘있는 구원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역할 그리고 지금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신약시대의 선지자라기보다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러 오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이사야다 에레미아다 에스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자가 나은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구약이 예언한 것 그 말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까지니라는 말은 까지라는 말은 요함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을 제외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말라기까지가 구약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를 두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있는데 그 세례 요한까지를 두면서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가장 여자가 나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규정하기로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29절에 보면 이를 때 보라 세상제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정은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가 나이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랐었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은하였노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메시아의 예언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그러한 공적인 역할이 비로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면 누가 보검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회당해서 열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잘 아시던 것 나사렛에 일어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전자에게 자유를 눈물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메시아 되심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예수님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마땅히 알고 있었던 또한 알아야 했던 이사에서 61장을 이해했더라고 하면 지금 주님께서 이 이사에서 61장을 가지고서 바로 선포하고 있는 이 선언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들이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내 임무는 이사에서 61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되어졌다 그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관계되어서 마태의 기록이 짧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리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고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가 이미 위에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당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했는데 세상제를 짊어지는 구원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했다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완벽하고 죄가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는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신하으로는 그런 거예요 주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의식,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행하는 이 세례 의식은 죄인을 위한 겁니다 주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주제는께도 주님을 가르치려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다시금 세례 요한에게 신학을 강자할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제 내가 세례받는 것을 너는 허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귀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아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내가 너에게 다 일일이 지금 설명할 그런 시간이 없다 그냥 지금은 나를 믿고 허락해라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제가 볼 때는요 신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정의할 때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본문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와 이와 같이 모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의 1.1에까지도 다 나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면 나도 받겠다 내 백성이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을 요구 받는다면 나도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될 구원의 그 역사를 오직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역사에 절대 불가하기라는 요소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의를 위하여서 삶을 사서야만 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책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없어지겠지만은 의의롭게 된다는 것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졌다고 의의롭게 되어진 것은 또 어떨까요? 또 다른 공면입니다 결백하게 되겠지만은 의의롭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왜냐하면 의의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선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고서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구분을 합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당하셨던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은 다 감당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능동적인 순종을 했는데 그 능동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전생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신 것이다 이게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 이래서 완벽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얻으시는 겁니다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자격을 얻으시고 어린 양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찬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의의로 예수님은 율법을 충족시키는데 모세의 은약, 모세의 율법을 생각해 보면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축복을 주고 육복을 지키지 불손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나중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이중적, 이중적인 정가, 전이 트랜스퍼라고 그러죠 정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정가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로 정가되어지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로 정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한 죄의 사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해진 완벽한 의의가 우리에게로 정가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가? 세례와는 간점에서는 세례는 깨끗게 하는 것이고 정결의식이고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부정한 자로서 받아야 되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뇨?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밖에 못 본 거죠 그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 한계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우리를 위함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 우리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행할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능동적으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증가되어진 것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증가되어지는 이러한 이중적 증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결국은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회가 시작되며 공생회의 시작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생회였거든 세례는 죽었음 그것이 완벽한 속죄여 필수적이었던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자에서 난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칭한 받는 세례 요한은 아직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라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증가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증가되어진 이 놀라운 사역이 바로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사복음서를 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 가슴 벅찬 진리를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어가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좋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복음서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환의를, 감격을,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기쁨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낙망함도, 어떠한 좌절감도 이기며 승리하는 기어가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응? 아 아 으 oper 아 으 으